두 번째 주제입니다. 금수완박을 여러분 왜 그들이 추진합니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가장 겁내하는 것이. 그걸 보시면 되는 거죠. 오늘 국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장관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수사 마땅한다는 거냐. 난 이거 보고 참 기가 찼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왕입니까? 제왕입니까? 국왕입니까? 천왕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일개 시민으로서 선출직 공직자에 출마해 가지고 5년 동안 대통령의 직책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도 아니고 그는 노예도 아니고 그는 신화도 아니고 그는 그냥 대통령입니다. 선출직 공직자. 5년 동안 근무했던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범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박범계라는 사람은 판사 출신인데 소위 머리 구조라는 것이 조선왕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종입니까? 정조입니까? 영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고 나면 그냥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자유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문 대통령이 수사 마땅하다는 거냐 이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조선입니까? 지금이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1948년도 우리가 소위 공화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공화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근간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지도자는 공정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신분과 연령이라든지 성별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법 앞에 평등하는데 판사 출신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이 수사 마땅하다는 거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게 열받은 거죠 제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든 송영길 당대표든 우상우 선거정책본부장이든 이재명 대선후보든 박범계 후보든 황운하 후보든 모두 뭡니까? 법 앞에 평등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화국 신민으로 사는 거지 조선왕제의 신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월 14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이 문재인과 이재명 지키기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검수완박이로 하는 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수진 의원님은 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느냐 이렇게 물어선 겁니다.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참 살기 힘든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다들 고시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한심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참 이게 모든 선거는 공정해야 되고 권력의 정통성은 공정선거를 통해서 보장되는 것이다. 이건 뭐 그야말로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소위 자유국가에 사는 이른바 공화국의 민주공화국에 사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믿음조차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검수완박 관련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의 전주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권교책의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 현재의 기준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현재로서는 입법정책의 문제고 입법결단의 문제라고 말씀드린다. 입법정책의 문제고 입법결단의 문제다. 그런데 그 입법결단을 해야 되고 입법정책을 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가짜라는 겁니다. 황운하 씨부터 가짜입니다. 소위 위조투표지를 투입해가 국회의원들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최소 60명에서 90명 정도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172명 가운데 최소 60에서 한 90명 정도가 저는 교차투표에 의한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추정치는 선거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최소 60에서 최대 90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신 말은 문재인 대통령은 죄가 있어도 혐의가 있어도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똑바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451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당연히 박범계 장관 주장을 들으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하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냥 수사해서 다 빼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걸 신민이 안성준 님이 지적한 겁니다. 잘 지적했네요. 그다음 또 한 분의 의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님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은 죄는 묻고 넘어가야 되는데 박범계란 법무부 장관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이라지 않습니까? 법치 파탄 내면서까지 문재인과 이재명의 죄를 덮는 게 법의 지배, 법치에 맞는 건지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106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또 한 명이 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김기욱 시민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법 앞에 평등하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수사 대상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어떻게 판사 출신의 그런 법무장관인 박범계 씨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의 지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죠. 또 한 분 시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영식 시민입니다. 도대체 두 사람의 범죄인을 보호한다고 대한민국의 수사체계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64명이 찬성하고 아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후보를 보호하겠다고 행사법 체계를 바꾸고 수사체계를 바꾸겠다는 그런 발상을 어떻게 사람들이 할 수 있냐 이야기예요. 586 운동권 출신들의 머리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두 사람을 보호하기에 수사법 체계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야기예요. 행사법 체계를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말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검수완박을 왜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원동원님처럼 가짜 국회의원들이 뱃지 떨어질까 봐서 더욱 몸부림을 치고 있네요. 그거 외에는 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roaj님은 오늘 탐사보도 tv조선에서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송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tv조선에서 얼마 전에 또 인터뷰를 하자고 그렇게 했다가 그러면 확실히 보도할 거냐 확실히 보도하면 내가 인터뷰 응하겠다 했더만 그다음에 또 따로 이렇게 우리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다르게 또 해서 아마 보도를 안 할 모양인데 탐사보도에서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죠.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검수완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 4월 국회 강행 민주당 당론 채택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11만 명이 투표했다는 것은 110만 명이 투표해도 꼭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60%가 부정선거 수사를 가장 두려워한다. 24%가 대장동 개발비리 등 이재명 관련 수사를 가장 두려워한다. 14%가 탈원전 등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가장 두려워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 수사를 가장 두려워 하겠죠 이것은 뇌란죄니까 가장 중재니까 협상이 될 수 없는 그런 범죄니까 이게 가장 두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당훈 검사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나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박범계 법무장관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란 말이냐 검수완박을 그냥 반대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나 또 검수완박이 4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하겠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 다 하나로 모아지게 되죠 여러분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가 결국은 부정선거 수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제정신 박힌 사람은 하기 힘듭니다 제정신 박힌 사람들은 발각되었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범죄를 범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586 운동권 출신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가치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악 개념이 없거나 아주 일천하다는 것 때문에 이런 범죄가 일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영구직권이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법이나 제도를 선거나 투표를 다 도구화하는 것 모든 수단이나 도구는 목표에 따라서 합리화 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섯 번이나 공직선거에서 부정을 반복적으로 저질렀 겁니다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겉으로 하거나 큰소리 뻥뻥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새벽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그동안 좀 무관심하게 지내셨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노후와 그리고 아이들의 장례를 위해서라도 참여하시고 목수를 높여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